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. 윤 대통령은 우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공식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. 이후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조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, 나랜드림 오리 인도 총리와도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.